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창원 성산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창원 가음정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위반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이 창원시 공무원에게 사실상 특혜를 강요했던 정황이 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회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를 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창원 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창원 가음정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형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지난해 6월 창원시 담당 간부 공무원을 자신의 지역구 사물실로 불러 1시간가량 면담을 했는데, 가음정공원에 편입된 자신의 소유 땅 7천여 제곱미터를 공원 구역에서 제외시켜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올 3월에 우리 감사 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강 의원과 면담했던 창원시 간부 공무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강 의원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갔으며 불가능한 요구를 하기에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 의원이 받은 보상금 44억 6천만 원 가운데 나무 등의 지작물 보상비를 6천만 원 더 받았다는 창원시 감사 결과도 인정했습니다. 강 의원이 27년 전에 만들어진 현장 조사 자료를 영역조사업체에 제시한 것은 토지보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강기윤 의원은 KBS와의 공식 인터뷰 요청은 거절한 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감사합니다.